생활체육계에서 우승도 했던 아주 강팀이고요. 농구를 사랑하는 사장님. 오늘 저희 일곱 번째 공식 경기 상대가 되겠습니다. 444. 나이스. 저희는 99년도에 처음에 길거리에서 여의도에서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 저런 분들이 잘해. 길거리 농구했던. 저희 상암블락스 경기하는 모습도 좀 보셨습니까? 네, 자주 봤습니다. 저희 분석 끝났습니까? 네. 분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분석은 또 다른 분이에요? 네. 사장님들마다 다 역할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상암블락스 전력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력이 최근 점점 더 상승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와인 전술. 와인 전술을 파헤칠 수비 전술을 준비했고요. 우리 이제 끝났는데. 그럼 끝났어. 와인 안 써먹는데. 와인 철이 안 써먹는데. 와인 철이 아니라서 와인 안 해. 와인 까먹었는데. 그러면 우리 윤성빈 선수가 가세한 가운데. 오늘 상암블락스 첫 승에 도전합니다. 몸들 보시고. 상암블락스 7번째 공식 경기를 시작합니다. 가자. 마사지. 오늘은 목표를 1승을 하기 위해서 하자고 오늘은. 오늘 멤버 기용 선수 기용을.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도 있고 1분 뛸 수도 있고 5분 뛸 수도 있고. 진짜 모든 게 승리를 위한 전술. 승리를 위해 한번 해 보자고. 좋아좋아. 오늘 D-Day. D-Day. 좋아좋아. 3개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용병. 용병은 말고. 성빈이 말고. 일단 저 누가 어딨어? 누구요? 경신 형님. 어. 윤경신. 경신이. 그다음에 동국이. 아까 연습했던. 형태기. 형태기. 성... 성빈이. 정혜기. 홍성우. 네. 베스트. 베스트. 정혜 멤버다. 그런데 가드를 동국이가 봐. 동국이 갈 때요? 어. 1번을. 그리고 형태기는 왜 2, 3번 쪽으로 뺐냐면 슛이 있으니까 슛 찬스를 보라는 거야. 슛을 인정해 주시네. 이렇게 되면 또 부담이 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쓸 때는 또 나오는데 이거. 나도 닦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닦아야 될 것 같은데. 너 오늘 3개 못 넣고 나오면 안 돼. 아이고. 큰일 났네. 3개는. 들어가서 지역방어를 하는데. 수비는 바로 지역방어예요? 바로 지역방어를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집중을 하고. 형, 그런데 목소리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쪽이 다 듣지 않아요? 지역방어. 제 차는 안 들릴 거야. 형, 들려. 들려? 그러면. 야, 야. 지역방어 했지, 형? 형, 너무 작아. 지금 안 돼? 작아? 둘, 셋. 둘, 셋.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저기도 우리랑 연령, 평균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방어를 썼을 거야, 지역방어를.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대로 골을 주면 성은이가 외곽에 있다가 들어와 버리라고. 크로스로 올라오라고요? 아니, 크로스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짠거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안 들려, 안 들려. 지금 안 들려, 안 들려. 좀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다 모여봐, 다 모여봐. 한 명씩, 한 명씩.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모여봐. 우리 어떻게든 1승 해야 돼, 오늘. 1승 해야지. 그래서 경시가 만약에 여기서 볼을 못 줬어, 연령.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으러 오라고.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자리. 좀 지역방어를 썼어. 그러면 이렇게 주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주든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주면 여기를 못 주잖아. 그러면 연령 주면 돼. 아, 맞어. 연령 주면 돼. 아, 맞어. 그렇구나. 됐다, 됐다, 됐다. 좋다, 좋다. 역시. 파이팅할까요? 파이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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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안 들렸겠지?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크게. 파이팅 크게. 상암 블락스. 그냥 하자. 오케이, 오케이. 상암 블락스. 파이팅. 지금부터 상암 블락스와 나이샷의 대결을 여러분께 준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지혁 코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승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리 잃고 있습니다. 오케이. 1쿼터 시작됐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나이샷이 공을 잡았습니다. 형택이 수비. 사이드에서 중골슛. 눈골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윤경신. 좋아요, 첫 번째 리바운드 윤경신입니다. 그냥 던지나요, 홍성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자리, 자리 봐, 자리 봐. 자리 봐, 자리 봐. 자리 봐, 자리 봐. 수비, 수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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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다 파고 듭니다. 외곽으로 빠집니다. 손만 들었어요, 손만 들었어요. 우리 지역방어인가요? 우리 지역방어입니다. 지역방어. 지역방어. 안쪽으로 골밑 투입. 골밑 투입. 외곽으로 빼줍니다. 골밑 노골. 2바운드 엄성흔. 좋아요. 수비 성공, 수비 성공. 홍포가. 윤성빈. 외곽으로 뺍니다. 이동국. 가운데로 골밑 투입. 윤경신. 노골. 그냥 올라가서 됐는데요. 골밑 돌파. 점프슛 들어갑니다. 다시 외곽으로. YG, YG, YG. 박태경. 골밑. 집점합니다. 누군가가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점프력이 좋고 스피드가 좋은 윤성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골밑으로 윤성빈. 골 받습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패스 좋아요. 이영태. 3점. 아, 넘어. 윤성빈이 가운드. 점프 봤어. 우와, 점프 봤자고. 좋아요, 이영태. 3점. 아, 윤성빈이 가운드. 대단한 점프력. 좋아요. 범고. 윤경신. 골 밑. 골 밑. 아, 2명. 수비에 막혔습니다. 경신이. 집중해야지, 집중. 네가 흔들리면 어떡해. 수비에 막혔습니다. 박태경, 박태경 조심해야죠. 골밑으로. 골밑. 반칙입니다. 이형택의 반칙. 안 건드린 것 같은데. 투샷. 자유투 1구 안 들어갑니다. 박사. 박사. 이승용 선수거든요.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2등급 하고 듭니다. 황성흔. 둘 다 가로채기. 뺏겼어요. 뺏겼습니다. 득점 허용. 빨리 빼기. 24번에 윤정민 선수의 득점. 왜 공을 그냥 놔버렸죠, 홍성흔. 뭐, 뭐, 뭐. 누가 쓰리세. 누가 쓰리세 그럴 수. 24번에 윤정민 선수의 득점. 이정남 사이드, 사이드슛 들어갑니다. 이승용.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윤성민. 윤성민. 우중간 윤성민. 드리블. 그러죠. 김병현. 형은입니다. 김병현. 우물쭈물. 윤경신. 골밑. 득점. 상암불락스 첫 득점. 박태경. 박태경. 사이드로. 회장님. 안 들어갑니다. 빡스아웃이 안 돼요. 또 들어갑니다. 빡스아웃 해야 되는데요. 이정남의 득점. 이영택 오늘 3점씩 2번 던져서 다 안 들어갑니다. 이동국. 다시 이영택. 용병. 윤성빈 보여줘. 들어갈 뻔한데 김병현 리바운. 좋아요. 이동국. 가, 가, 가. 우리 야투가 안 들어갑니다. 윤성빈. 라인 밟았네요. 윤성빈. 라인 밟았네요. 윤성빈. 가운데로. 이승용. 돌면서 터너라운드 슛 들어갑니다. 24번에 윤정민. 나이스. 공간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요. 윤경 씨 좋아요. 골 밑까지. 골 밑. 옥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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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 리바운드. 김병현. 김병현. 들어갑니다. 김병현. 진짜 너무... 엄청 올라가네, 진짜. 옥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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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선수. 예전앤됬여. 10초, 10초, 10초. 이거 이거 막자, 막아. 10초. 박태경. 옥슛. 맞 frightened. 아, 나가라 나가라 해 해 해 해 시간 여유있다 여유있다 이동국 압수 다 들어가 자, 시간 다 썼습니다 마지막 이동국의 슛 오늘 우리 야투율이 좀 저조합니다 윤석민 선수가 잘 달려줬는데 패스 연결이 안 됐죠 네네 동국야 치고 와 그럼 형택이 어떻게 해? 사이사이 어? 아니 디펜스 하면서 토킹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정신차례 들어와서 야, 1승하자면 1승, 이렇게 해서 1승하겠어? 과감하게 쏴도 돼 어? 성민이, 성민이 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막 쏴 나이 샷은 선수 교체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명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나이 샷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 끌고 가는 거죠 김병현 안쪽으로 이번에도 패스 미스 백워트 해야죠, 백워트 해야죠 자기 위치, 자기 위치 우성민 진짜 빠르긴 빠르다 자, 이동국 파고 듭니다 아, 이정남 야, 우리 에이스 같이 많은데 88번, 지금 야, 동국아 던져야지 그렇죠 던지면서 넘어져야죠 그 다음에 예 자, 김병현 윤경신에게 윤경신 윤경신 슛으로 왔다 좋아요 윤경신 선수가 슛이 있는 걸 몰랐죠 지금 2쿼터 첫 득점 나가, 나가, 나가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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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그렇죠 윤기현, 윤석민 빨라요 윤석민 터치아웃 속공, 속공, 속공 어디로 갑니까? 이동국 골 밑 아주 슛 걸렸어요 중간에 걸렸습니다 백코트 윤석민 따라갑니다 윤석민 윤석민 그렇죠, 더블 더블팀 아, 수비 좋아요 윤석민 박성규 더블팀 자, 3점 2골 2바운드 2바운드 박스다운 이동국 달려 그렇지 윤석민 좋아요 퇴퇴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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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퇴퇴퇴 퇴퇴퇴퇴 야, 쟤 뭐하냐 김병현 왜 안 하죠 김병현 오늘 자, 중간에 친 이동국 짰습니다 악자에서 써야 되는데요 왜 자신감이 없나요? 돌면서 그렇지 가로채기 병현아 해 해 가야죠, 김병현 가야죠 병현 해 그냥 그냥 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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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지, 그거지 김병현 오늘 4점째 지금 2쿼터에 득점하면 나잇샷 이정남, 이정남 슛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외곽으로 뺍니다 성훈이 박스다운, 박스다운 그렇지 또 왔어, 왔어 김병현 아, 김병현 축구가 아니잖아요 병현이 어디야 또 어디, 병현이 타임 안 하죠, 타임 이건 놔뒀으면 우리 벌인데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상암불낙센 작전 타임입니다 속공을 나갈 때 너무 안쪽으로만 다 뛰어 맞아 동국이야 치고 들어가면 여기 뛰는 사람들이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가야 패스가 나갈 텐데 너희들끼리 몰려버리니까 패스가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용병 네? 용병 닌 잡으러 왔어, 여기? 닌만 잡고 가는 거야, 그냥? 괜찮아 정신이 있어, 싸 야, 자신 있게 해 성분이 좋아, 성분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2쿼터 남은 시간 3분 16초 벌어지지만 않으면 돼 야, 수빈 잘하자 자, 앉아, 뛰, 뛰, 뛰 사이드에서 중거리 시간을 틀렸습니다 리바운드 홍성은 좋아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 홍성은 어디로? 이동국 가운데, 가운데 윤경신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야지 잡아줘야지 못 주네요, 못 주네요 안쪽에 윤경신 벌썩 반칙입니다 형,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구 안 들어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 자유투 윤경신 안 들어갑니까? 아, 녹골입니다 터치아웃, 터치아웃 동군데 맞았어요 야, 경신아 괜찮아 윤경신의 자유투가 안 들어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경신이가 그래도 안다, 미안하다 하는데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로 윤경신 골 밑 나쪽 반칙 윤경신이 상대팀의 반칙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윤경신의 자유투 성공률이 중요하겠어요 오늘 자유투 안 들어갑니다 야, 진짜 몇 개를 못 두는 거야, 오늘? 세 개지 아니야 자, 오늘 자유투 세 개 던져서 모두 다 안 들어갑니다 경신이 형 좀 띄워요, 띄워 안 들어갑니다 오늘 점심 잘못 먹었니? 오늘 자유투 진짜 들어가네 그렇지, 한 골이 안 골, 병현이, 병현이 김병현 이거 뭐죠? 이동국 토스입니다 이동국, 이동국 첫 득점 또 거기서 끝까지 안 올라가고 패스를 잘해줬죠, 김병현 석 점차 파고듭니다, 신윤식 득점합니다, 신윤식의 득점 그렇지 하나, 둘 볼 뺏기나요, 뺏기나요, 뺏겼습니다 자, 속공으로 자, 레이업슛 들어갑니다 잘 뛰네요 네, 15번의 오성진 선수 자, 윤석민 아, 윤석민 아, 윤석민 아, 놓쳤어요 잘했는데 자, 골뱃트로 와우 슛 들어갑니다 그렇지 용석민 공격자의 시간으로 5초, 4초, 3초, 1초, 1초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동국 3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동국 자, 홍성은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동국 이동국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요 홍성은 공격자의 시간으로 5초, 4초, 3초, 1초, 1초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3초 이동국 버저비터, 버저비터 나이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동국의 마지막 3점 슛 이게 도움이 되면서 19 대 13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 자유투가 엉망이네 아니, 수수 위방은 리바운드를 잡으면 어떡하라고 써 빨리 들어가라고 리바운드를 잡으면 어떡하라고 써 속공 속공 그런데 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잡도 안 잡도 전부 다 빡 쏟다는데 성은이는 계속 빡 쏟아도 안 하고 경신이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 앞에 4배 몰리잖아 그 외곽으로 줘서 외곽에서 수 쏘면 네가 다시 리바운드를 잡던지 성빈이가 들어가서 같이 리바운드를 잡는다는지 해야 되는데 수 쏴서 안 들어가면 그 위치에 서 있어 상대 팀은 다 뛰는데 동국아, 왜 진 것 같아, 지금 저 점수를? 속공 속공 해가지고 에라야, 에라 저희가 에라 했을 때 어? 어이없는 에라를 하니까 저런 점수를 지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슛 쏴서 안 들어간 거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무슨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매일 갖다 놓으냐고 만약에 슛을 쏴서 안 들어갔으면 그다음 동작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슛 찰스를 하면 자신 있게 던지고 백코트에서 디펜스 열심히 해서 속공 나가고 해야 점수하고 농구다운 농구를 하지 쉽게 농구를 할 수 있는 거를 어렵게 농구를 하는 거지 어? 나 화려하는 거 아니야 나 화려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쉽게 냈어 내가 더 쉽게 구경할게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강아지 나 화려하는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